어린 꼴뚜기를 닮은 듯 신기하게 생긴 뻐꾹나리를 찾아 경남 창원, 충북 옥천 등지를 가보겠습니다. 뻐꾹나리는 산지의 숲속에 나는 백합과의 여러 해사리풀입니다. 잎은 어긋나며 넓은 타원형 또는 넓은 난형입니다. 꽃은 8에서 9월에 피는데 대개는 흰색 바탕에 자주색 반점이 있으며 간혹 반점이 없이 완전 희계된 개체들도 보이곤 합니다. 화피는 6장이며 두 줄로 붙고 뒤로 조금 젖혀집니다. 암술대와 수술대는 기둥 모양으로 솟아있습니다. 수술은 6개이고 암술대는 위쪽에서 3갈래로 깊게 갈라집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자생지 및 개체수는 많으나 꽃이 독특해 자생지 파괴가 심각해서 남다른 보호방안이 절실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